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방송 BGM 니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트라이크X에 레전드 파츠를 또 세팅해놓으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아이디를 좀 빌렸구요 주황타고 동태형님께 아이디 빌려주신거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전드 파츠가 14, 12, 13, 13 박혀있구요 이 레전드 파츠가 박혀있는 스트라이크X 한번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스트라이크X 기본 파츠로 리뷰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레전드 파츠를 박은 2차 한번 시승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츠빨이 있겠죠 여러분들 파츠빨이 있기 때문에 레전드 파츠를 박아놔서 이게 스트라이크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제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 파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레전드 파츠를 장착했기 때문에 빨라졌을거에요 오우 뭐하는거죠 리커팅 좋아요 하나, 둘, 셋 빠빠빠빠 빠빠빠빠 점핑 예 점핑 예 에브레 레드 좋아요 확실히 브릭감이 컷인같습니다. 이야 이등형님 잘하시는데 이등형님 잘하시는데요? 좋네요. 제일 인테나갔어. 날아오르는 두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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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무리 차가 일단 생긴것도 앞에 보면 약간 코튼같이 생겼는데 코튼 보다는 그래도 간지가 나네요. 코튼같이 생겼는데 코튼이랑 비슷하.. 드립감이 비슷합니다. 레전드 파츠를 그래도 박으니까 쓸만하네요. 역시 파츠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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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닐다 어제 타던 스트레이크가 아니네요. 오 참 수냉을 날아갔어. 이게 레전드 파츠에 적당이긴 하네요. 어제 타던 스트레이크 어딜갔어? 아 좀 무싱해. 어저 어제 타던 스트레이크 뭐 그러지? 역시 파츠랑 버레기에도 레전드 파츠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 성능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버레기라고 할지 아니죠 리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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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공설기 약간 깜짝하게 붙어가는 거죠 배찌기에서 부터가 나온다고? 근데 이 차 여러분들 진짜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왠줄 알아요? 뒤에 GT 윙이 너무 배지 목받침 때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뭔가 부서를 썼을 때 귀에서 부서가 나오는 것 같아. 비트도 보면은 비트도 뒤쪽에 있잖아 맞지? 근데 얘는 유독 앞에 있어. 중앙에 있어 중앙에 한 명 갓겜. 한 명 갓겜당 있구요. 아니 너무 중앙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지름기 안타시기쥬? 그리고 좀 참은가 좀 잘못한 것 같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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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엑스입니다. 여러분들, 기에서 부터가 나가는 신차 기엑스구요, 역시 레전드 파츠를 장착하니깐 그래도 이녀석 쓸만해졌네요. 스트라이크 엑스가 좋을 수가 없어. 스트라이크 9도 좋던가요? 안좋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엑스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엑스도 좋던가. 이혼이랑 비트 딱 0.5단계 밑에? 이혼이랑 비트를 한 번 비타비타를 딱 치면, 얘는 비타비타는 좋더라구요. 아, 야. 이건 무자능 만들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한 달 안에 뿌릴 것 같은데. 그냥 30일짜리 타시죠. 그래도 뭐, 차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무자는 만들기 생각합니다. 차 쓰지 마시는 분들도 좋은데. 혹시나 몰라서, 아, 뿌리 뿌리. 그럴림이 없겠죠? 뿌리겠죠. 아, 무자니, 무자니 바로 뜨는게 아니라 기간제지 뜨거나. 아, 무자니. 우유, 건가. 아, 아, 차가워졌다. 아, 너무 묵직해. 엘레라 자퀴. 그래도 레전드 파츠 박으니까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어제 타던 스트라이크는 아니다 어제 뭐 낚시를 따라가 와 진짜 깜빡에 힘이 많네 한 빡세게 날리면 6차 나올 것 같아요 저 새도 흑기사로 찍은 기록이 6.6짜리였거든요 뭐 2차로도 빡시게 달린다면 6초때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딱 타보니까 갓바거든요 갓바 갓바인데 지금 딱 타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삐용보다 땀빡이 더 달라붙어 차가 확실히 달라붙어 삐용보다는 땀빡이 달라붙어도 잘 달립니다 와 확실히 레전드 부스터 와 야 진짜 어렵다 레전드 부스터 8짜리랑 레전드 부스터 3짜리랑 와 차이 많이 나네요 빌드가 부서가 짧아져 확실히 이온 같은 경우엔 끝까지 살 수 있거든요 부서 살아서 끝까지 무한부서로 가는데 얘는 끊겨요 부서가 안 뜬다 이온은 살짝살짝 뜯어도 이온은 살짝살짝 뜨는데 얘는 안떠요 와 진짜 대박 안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렇습니다 한 12초는 나오겠다 12초는 나올 수 있는데 방금 실수 좀 많았구요 일단은 스트라이크 엑스 시승인데 레전드 파츠 4,2,3,3 짜리였습니다 근데 진짜 레전드 중 파츠부터는 받기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5 이상 레전드 파츠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아깝네요 진짜 버리는 파츠를 박는 건 괜찮은데 진짜 한 6 이상 레전드 파츠를 스트라이크 엑스에 박는다는 것은 진짜 좀 아까울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그쵸 물론 나중에 뭐 풀린다면 그때는 뭐 우리가 비행기 엑스에다가 레어 올 10 파츠 박는거나 또는 뭐 대지엑스에다가 올 10을 박는거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뭐 재미삼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레전드 파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 파츠가 아니라서 고파츠 중파츠는 좀 상관하시고 진짜 레전드 파츠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 3 이하? 4 이하 정도? 로 추천을 해드리구요 아무튼 레전드 파츠를 박은 4,2,3,3 시승했는데 뭐 파츠빨은 확실히 좋네요 파츠빨은 좋은데 확실한거는 느립니다 자 아무튼 시승은 여기까지 뷰 바 렛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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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믹